이 2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볼 수 없는 것 같네요. 다시 폴이 그린을 작업합니다. 오! 크리스 폴! 78, 오클라호마시티! 그리고 크리스 폴이 7, 타임아웃! 오늘은 지난번에 크리스 폴이 한 동작 중에서 간단하게 살짝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그냥 동작만 봤을 때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이거든요. 동작을 설명드리자면 레그 크로스 오버 한 번 하고 두 번째 레그 때 헤지를 한 번 주죠. 진짜 들어가는 척해서 헤지테이션 한 번 주고 끌고 오고 이쪽으로 스플릿해서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반대쪽 스텝백을 하죠. 역방향 리프트에서 슛! 이 동작인데 여기에서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. 여기에서 그냥 레그 스루 넣은 게 아니고 살짝 드랍 스루가 들어가요. 드랍 스루. 레그 크로스 오버를 때리면서 왼발이 앞쪽으로 가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한 번 치하죠. 치하고 레그 스루를 넣은 동작입니다. 근데 이 반대발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레그 스루만 넣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하지만 수비 입장에서는 레그 크로스 오버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드랍 스루를 넣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맞춰서 수비를 못 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볼 때는 이렇게 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맨 마지막 레그 스루 때리기 전에 드랍이 들어가요. 앞발이 많이 안 나온 거의 오픈 드랍으로 드랍 스루를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쏘는 동작입니다. 왼발로 추진력을 시워서 오른발을 밀어내는 겁니다. 이게 아무렇지 않은 그냥 레그 크로스 오버 동작처럼 보여도 이 동작 중간에 이런 디테일하고 임팩트가 숨어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맞기 힘든 거예요. 동작 연결해서 보여드리자면 크리스프 같은 경우에는 레그 크로스 오버하고 몸을 뛰어서 드랍을 만들었을 때 왼발이 여기까지 안 나왔지만 중간까지 밖에 안 나왔지만 동작의 개념은 드랍 스루랑 같아요. 드랍 스루 드랍 스루 부분에서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. 그냥 레그스를 넣었을 때랑 드랍 스루를 넣었을 때 임팩트의 차이점을 보세요.